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더리움은 왜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진짜 강자인가? 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더리움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맞아요. 뭐랄까, 수많은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더리움이 여전히 이 스테이블코인 세계의 중심인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의 역할, 특히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의 그 위상은 정말 독보적이거든요. 한번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그럼 일단 이더리움이 왜 중요한지 기본부터 좀 짚어볼까요? 2015년에 나온 이재대 블록체인의 대표주자고. 그렇죠.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이죠. 디파이, NFT 이런 것들이 다 이더리움 위에서 꼽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스테이블코인. 사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고 사용된다는 점,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인 USDT, 테더 있잖아요. 네네, 테더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공급량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트론 아니면 이더리움 위에 있어요. 90%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그 분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트론은 주로 개인 간 송금이나 뭐랄까 좀 더 소액거래에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고요. 아, 용도가 좀 다르군요. 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디파이 프로토콜처럼 좀 더 큰 규모의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한 거래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더리움 기반 USDT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발행량만 볼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인 USDC는 어떤가요? 이건 이더리움 집중도가 더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훨씬 심합니다. USDC는 발행량의 한 70% 이상, 많을 때는 거의 86%까지 이더리움에 집중되어 있어요. 86%요? 와, 거의 다네요. 네, 발행사인 써클 같은 경우도 다른 블록체인으로 확장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기술 개발의 중심, 그 코어는 이더리움에 두고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이더리움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더리움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표준이자 신뢰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기술 표준이자 신뢰의 기반. 뭔가 딱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그 신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개발사나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믿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 안정성, 확장성,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강력한 생태계. 네 가지요? 보안, 확장성, 정책, 생태계. 음…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먼저 보안은 어떤가요? 보안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죠.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효율성도 높이고 보안도 강화했고요. 최근에는 아이겐 레이어 같은 리스테이킹 기술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보안을 다른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의 보안뿐만 아니라 그 보안을 다른 데 빌려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더리움의 막대한 스테이킹 자산을 활용해서 다른 네트워크나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죠.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확장성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더리움 하면 느리고 비싸다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고질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이건 레이어2 솔루션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많이 개선됐습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GK-Sync 같은 다이아만 레이어2들이 있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레이어2들 덕분에 거래 속도도 빨라지고 가스비라고 하는 수수료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저렴해졌어요. 거의 뭐 다른 경쟁체인들과 비교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아, 레이어2가 확실히 큰 역할을 했군요. 그럼 정책적인 측면은 어떤 건가요? 이건 이제 주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경향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써클이나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한 페이팔 같은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주요 플랫폼으로 선택하고 있거든요. 페이팔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했죠? 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규자 준수나 안정성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안전한 선택 같은 느낌이랄까요? 규제 당국과의 관계나 기술의 성숙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가장 무난하고 검증된 선택지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 이건 사실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건 정말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발자 커뮤니티 규모, 활발하게 운영되는 D의 배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유동성. 이 모든 면에서 이더리움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어디선가 쓰여야 가치가 있는 건데 쓸 곳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라는 거죠. 돈이 돌고 도는 시장 자체가 제일 크다는 거네요. 디파이에서 쓰든 NFT를 사든 뭘 하든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정확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 보안, 확장성, 정책 정합성, 생태계 우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더리움의 강력한 혜자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근데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더리움도 약점이나 비판받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레이어2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여전히 트론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에 비하면 수수료가 좀 더 비싸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특히 아주 소액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용 차이를 느낄 수 있죠. 또 하나 지적되는 게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스테이킹 울량이 소수의 대형 플레이어들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검증자 중앙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아, 검증자 중앙화 문제요. 그건 보안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네, 잠재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소수의 검증자가 네트워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요. 그럼 이런 약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한 지적이고 이더리움 커뮤니티도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이어2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요. 수수료 문제도 점점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검증자 중앙화 문제에 대해서는 DVT, Distributed Validator Technology, 분산 검증 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연구되고 도입되고 있어요. 검증 과정을 여러 참여자가 나눠서 수행하게 해서 특정 주체에 힘이 쏠리는 걸 막으려는 시도죠. 아, DVT여 그런 기술로 보안을 하고 있군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이더리움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차원에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기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뭐랄까 살아있는 생태계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속도나 비용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탈준향성 그리고 신뢰 구축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지표만 보면 다른 체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신뢰와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이더리움의 진짜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신뢰 자본과 네트워크 효과가 이더리움을 스테이로 코인 시대의 중심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더리움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여러 블록체인 중 하나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혈액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 전체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심장이라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디파이, 기관들의 결제 시스템, 실물 자산의 토큰화, RWA 같은 미래 금융의 핵심적인 활동들이 모두 이더리움이라는 신뢰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의 안정성과 표준화 능력이 앞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세계의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판 자체를 만들고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에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더리움이라는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USDT, USDC, DAI.10 주요 스테이블 코인 플레이어들은 각자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을까요? 또 때로는 어떻게 협력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아, 개별 스테이블 코인들의 전략과 상호작용이요. 그것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이 개별 주자들의 고유한 특징과 움직임이 앞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청취자 여러분께 또 다른 깊이 있는 통찰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